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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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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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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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열차는 동인천과는 특급 열차로 다음 정찰력은 가톨릭 대역입니다. 이 역은 다른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구공박물관에서 7월 7일부터 나라방문화제에 이어져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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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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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역호, 각경릇대 유학포렉스, 내르실문은, 문중입니다. 우리 열차는, 동일창과는 특급 열차로, 다음 정차역은 부천, 부천대형입니다. 관절통증은 당일 진단부터 치료까지, 건조 번호는 역공역 1번 출구로, 홈플러스 옆에 있습니다. 부천 유니버시티, 척추, 관절, 뇌과 치료 후 달라지는 당신은 건강한 주인공, 건조 병원은 역공역 1번 출구에 있습니다.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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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폴리텍 2대학 인천 캠퍼스로 가실 고객께서는 일반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열차, 열차,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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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 ....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2번역은 경남 가톨릭대 인천성무병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2번역에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1역차는 공인천 가능특급열차로 다음 정찰력은 주안역입니다. 임플란트 자라는 치과, 부표 우리치과는 부품력지하상가 26번 출구 우리은행 건물에 있습니다. 부평역 지하상가 3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평역 지하상가 3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3호선에 wurden 정국의 권자 탐폭력이 강한 설인과 함께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정국도 채쏘면 받아주세 과제를 제공합니다. 김치의 주소지입니다. 경남 이곳에 무료 일 destructive 영향이 부풍러지지 않습니다. 김치의 주소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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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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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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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물러서 ?" 안전밤'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고인천 고인천 역입니다. 원지교시가 제 가시의 고객께서는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바, 행복한 미루, 중부정신건강통증센터는 동인천역 3번 주구에 있습니다. This stop is 동인천, 동인천. The station number is 160, the last station. You can transfer to the train for 인천. Thank you. There's a lot. Look at. If this stop is strange in terms of the station, just what happens to be. That's a Hä Vedicung. The Academia дома is opposite sunshine, pain 1000m is no being. The Capac departure body requests to start getting maximu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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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